야, 야, 어휴, 안 해. 복실아, 힘들어? 응? 힘들어 죽겠는데, 운동하자 그래. 그치? 응? 복실이 이리 와. 복실이 이리 가보자. 자, 복실아, 가자. 가자. 그렇지. 꼬꼬, 니도 빨리 따라가. 이 놈은 그냥 복실이 뒤에만 쫄쫄쫄 따라다녀요. 여기가 지금 복실이가 새끼 놓으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있을 자리. 복실아, 들어가 봐. 이리 와, 복실아. 들어가 봐.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리 와. 들어가 봐. 어, 어. 그 위에 너무 낮다. 안 돼. 그렇게 바꿔면 안 돼. 좋아? 좋은가 봐. 어, 어. 좋은가 봐. 하면 되냐? 잔디가 복싱, 복싱해가 좋네. 응. 좋은 모이네. 그렇지, 복실이. 어이구, 편안하게. 편안하게 딱 앉아있네. 좋아가지고 헤헤헤헤헤 그런다. 꼬꼬야, 이리 와. 얘는 여기 안 들어가. 왜? 안 들어가려고. 아니, 이게 놔둬버려. 거기다 잡아가. 안 들어가네. 여기 입구에만 있지. 안 들어가려고. 꼬꼬야, 이리 와. 꼬꼬야, 이리 와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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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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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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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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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꼭꼬야, 안 들어가더라구. 왜 그러지? 복실이 몸 위에 던져나 봐. 안 해버리지. 거기가 너무 푹신푹신해 가 싫어하겠지 뭐.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복실이 몸 위에. 응, 봐. 그러면 가만히 있잖아. 또 나오잖아. 왜 그러지? 복실이는 진짜 좋은가 봐, 편안하게. 푹신푹신해가. 자리 만들어서 자리잡아